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회음악학과 실용음악 전공교수 송영민입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는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학생들이 예배음악 전문가로 성장하여 다양한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진정한 음악 성교사를 세우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 사역자를 꿈꾸고 계시고 예배음악 전문가, 뮤직 디렉터 그리고 사회 속에서 프로듀서로, 가수로, 작곡가로, 아티스트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면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오셔서 함께 그 비전을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